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표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의 정치화법 총평을 듣고 왔을 거라고 보고요. 총평 안 들은 친구들은 바로 그 전 탭을 확인해서 바로 위에 있을 겁니다. 총평 혹은 뭐 캐스트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전반적인 흐름 말씀드렸으니까 5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할 거고요. 더 자세한 1번부터 20번까지의 아주 꼼꼼하고 거의 개념을 그냥 다 녹여낸 그런 강의는 약점공약특강의 5주차에 붙여드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의는 왜 준비한 거냐.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틀린 거 중심으로 혹은 그냥 뭐 선생님이랑 같이 좀 고민해 볼 것들을 선정을 했으니까 차근차근 우리 열심히 해보죠. 일단 5번 문제는 그냥 정부 형태입니다. 2단원 문제고요. 문제에서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갑국이 대통령제라고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을국이 의원내각제가 됩니까? 혹은 뭐 갑국이 의원내각제면 이것만 확실하다면 얘가 대통령제가 됩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좀 솔직히 말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거냐.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얘와 얘 중 하나래요. 그러면 갑국이 대통령제, 을국도 대통령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혹은 뭐 둘 다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로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평가원은 그렇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 문제 조건에서 갑국과 을국의 다른 조건들을 활용해서 갑국은 이거고 을국은 저거다. 라고 정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보고 얘가 만약에 대통령제다. 그냥 그 자체로 의원내각제다. 이렇게 안 풀어도 되기, 안 풀어도 되도록 다른 조건들을 주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는 있죠. 갑국과 을국은 각각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알려드리냐면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문장 자체의 뜻을 아주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평가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내줄 거다. 갑국은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그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갑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밑에는 적지 마시고요. 그 다음 A당이 T대와 T플러스일 때 모두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그냥 T대의 갑국 A당 A당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갑국의 A당이 과반이래요. 이럴 때도 과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편 외국에서는 B당이 T대와 달리 T플러스일 때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여긴 B당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당이 과반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이때는 과반이 됐다는 뜻이니까 표시만 해놓고 그 다음 B당의 대표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이거죠 이거.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이게 의원내각제다. 왜? 만약에 이게 대통령제였다면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통령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뽑힐 거니까 의회에서 선출되지 않을 거니까 이쪽은 의원내각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갑국과 일국의 정부 형태가 정해진다. 자 그 다음. 어차피 문제에서 리을에서 이걸 묻고 있어요. 최대로 가정했을 때 각국의 총의석수, 외국의 총의석수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쉬운 문제냐 이미 이거로 답이 나왔어요. 각국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그냥 틀렸죠. 이건 의원내각제 특징이고요. 외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이것도 그냥 틀렸습니다. 왜? 얘는 대통령제 특징이니까.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틀려버려서 답은 그냥 5번입니다. 아니면 디귿 읽어볼까요? 갑국과 달리 일국에서는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그냥 의원내각제 특징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거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같았으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여기까지 똑같은 문제로 내고 밑에 선지를 선생님이 손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 그냥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만 정해지고도 선지 세 개를 지워버리거나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는 좀 뭐랄까? 쉽게 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리을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헷갈리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같았으면 갑국 상황과 을국 상황을 갑국은 대통령제니까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대야소에인지 여소야대인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면 아니 밑에 상황은 단독내각인지 열림내각인지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두고요. 연습을 더 하시죠. 선생님과 같이 일단 리을은 왜 맞냐면 자 보세요. 어차피 T대와 T플러스 일대 갑국은 전부 다 A당의 과반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A당의 의석수가 아니죠. 총의석수가 죄송합니다. 총의석수가 몇 석 이상이면 안 되느냐 만약에 T대의 총의석수가 200석 이상이면 얘는 과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석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국의 총의석수 최대의 의석수는 199석이 최대입니다. 왜? 200석이 돼버리면 얘는 과반이 안 될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을국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과반이거든요. 그러면 몇 석을 넘어서면 안 되느냐 즉 260석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260석이 되는 순간 260분의 130 과반이 안 되죠. 그건 절반이니까. 그럼 을국은 259석까지입니다. 최대가. 그러니까 갑국보다 을국의 총의석수 최대로 가정했을 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리을이 정답인데 뭐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만 더 해보면 어이구 선생님과 같이 하나만 더 해보면 이때는 과반이 안 되잖아요. 과반이 안 돼야 되니까 어 요 을국 비당이 그러면 몇 석도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얘가 179석이다 아 169석이죠? 죄송합니다. 어 아니다. 9, 8 9, 2, 18 그러니까 179석 179석이 돼버리면 이마저도 과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80석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80석 이상 260석 미만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의석수는 259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좀 챙겨두시고 그럼 선생님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갑국이 어 지금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에서 A당이 이때도 과반이고 이때도 과반입니다. 그럼 이때 여대야소인가요? 이때도 여대야소인가요? 모르죠. 왜 몰라요 선생님? 어?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는데 A 대통령이 A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여대야소라고 고르시면 안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A당 아니면 어쩔 겁니까? 갑국의 A당이 아니라 뭐 C당이다 뭐 B당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갑국의 C당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비록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여소야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을국 B당 T대 과반이 아니죠? 그 다음 T플러스 1대 보니까 과반이죠. 그럼 이때는 그냥 을국이 열림내각이 아니라 단독내각을 그냥 바로 구성을 합니다.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어?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없다는 게 아니라 B당이 T대의 과반이 안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B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과반이면 그 정당이 단독내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5번에서 녹여서 해야 이제 앞으로 남은 시험을 좀 더 똘똘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뭐 디귿과 리을이 왜 맞다? 어? 기역과 리을이 왜 틀렸다? 이런 것만 이제 정리하진 않고요. 조금 더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성하지 않을까 6월 무의평가가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 방법에 혹은 공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 틀 안에서만 놀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 틀을 놓고 우리가 다른 것들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덧붙여 드렸고 다음은 8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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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